건강은 선택과 균형이다. 최적의 영양 공급과 독소 최소화 시키자. 건강은 선택이다. 우선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달라진다. 젊은 이미지로 채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젊어지고 모든 것을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채우면 몸도 마음도 활기차고 건강해진다. 건강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반응을 바꿔본다면 결과는 반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은 균형이다. 인체에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면역도 균형이 필요하다. 과면역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고 면역이 저하되어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세포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리 인간사와 똑같이 인체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조절이 제대로 안되면 호르몬도 균형이 깨져 신경계와 몸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의 불균형으로 많은 질환과 비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체 전기가 흐르고 있다. 이 생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이 생체 전기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생체 전기 전도가 잘 일어나는 먹거리들을 우리 몸의 연료로 공급해줘야 한다. 생체 전기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먹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생체 전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음식이다.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장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은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필수 영양소의 기아상태에 빠져 있다. 환경오염 및 유독물질의 증가로 영양결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수 영양소 요구량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도 상업화가 되면서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공식품 및 조립 문화의 발달로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양결핍의 먹거리는 생체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없다. 우리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사망하며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어 간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포는 무엇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여러분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질병과 노화의 80%는 식생활의 문제로 나타난다. 건강에 이롭지 못한 식단이나 독한 약물치료 역시 미생물총의 건강한 균형을 파괴하고 다양성을 낮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다. 장래 독소로 인해 장래 미생물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세포괴사가 일어나 질병이 발생되게 된다. 칼로리를 제한하고 해독을 하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이며 핵심이다. 칼로리 제한은 세포가 잠야를 겪는 과정인 세포사멸을 줄이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염증 인자 감소와 신경 모호 인자가 증가하고 과도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분자들과 효소들을 늘려 인체에 타고난 항산화 방어력을 높인다. 그리고 칼로리 제한은 장수 유전자인 서투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장래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요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래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면 요요현상 없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제력보다 식욕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명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경고했다.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은 최대한 삼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가능한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 미네랄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화학성분의 음식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상태는 에너지 수준을 떨어뜨려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들어 면역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상황, 사건 발생은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는 부분이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처하는 반응이다.